신경숙 작가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엄마를 부탁드리고 어디선가 나를 찾는 베리블리브로 유명한 작가님이십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는 엄마를 부탁해 대한 간략한 도입부문을 읽고 질문지인답식으로 형식 진행될 것이고요. 또 어디선가 나를 찾는 베리블리브로도 도입부문을 읽고 질문을 하는 식으로 전화하겠습니다. 지금 낭독해드리는 부분은 제가 한국말로 조금만 낭독해드리고 그 다음에 방문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말은 영화처럼 들리겠지만 이따가 제가 엄마라는 발음이 나오면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오빠 집에 모여있던 너의 가족들은 궁리 끝에 전단지를 만들어 엄마를 잃어버린 장소 근처에 돌리기로 했다. 일단 전단지 총원을 짜보기로 했다. 옛날 방식이다.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남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되지 않았다. 실종 신고를 내는 것, 주변을 뒤지는 것, 아무나 붙잡고 이런 사람 보았느냐 묻는 것,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낭동생이 인터넷에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와 잃어버린 장소와 엄마의 사진을 올리고 비슷한 분을 보게 되면 연락하라고 게시하는 것. 엄마가 갈만한 곳이라도 찾아다니고 싶었으나 이 도시에서 너무 흔적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잃어버렸다. 엄마가 잃어버렸다. 가족들은 엄마를 잃어버렸다. 가족들의 아버지 형철의 집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엄마가 잃어버렸다. 엄마가 잃어버렸다. 엄마가 잃어버렸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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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혼 Saigon에 속한 상 timer 진행되 shamанов york urobin 킹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Such a huge question, first question that I can just talk about it all day long. I was born in 정읍 in Jolla province and stayed there for 16 years. There were not many books in that part of area. But strangely, when I looked back on my years, the time I spent in Jolla, I was surrounded by so many books. Maybe perhaps it's because the books were so precious at the time, so I just could not hardly forget the memories about this. I was born in a really small rural area in Jolla province. And it was so small that almost people were sharing the same surname as I do, if Shin were living in that community. So when I opened the gate to Jolla, all I see was relatives of my family. I could meet a lot of cousins and relatives of my family. It's just a little community of the family, Shin. So I had no option to grow up in a very polite girl in that town. And in addition to that, I've got a lot of family members in my house actually. I've got three older brothers and some two brothers as well, younger brothers as well. My family himself is not definitely affluent or poor. 대신에 저에게 방금 배상명 했듯이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더군다나 책을 빌려오기만 했지 읽지는 않는 남자인제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을에 이렇게 던져준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을 거에요. 책 냄새도 좋고 책석에 들어있는 내용도 좋고 그래서 그날부터 그냥 책을 가지고 우리 그 시골집에 아주 외진 곳에 숨어서 계속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그것이 글쓰기에 대한 제 시작이지 않았을까 글쓰기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식이 아닌 심어진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에 제 형님께서 책을 읽고 읽었을 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시골집에 다락관이나 헛관이나 지붕원에 가서 책을 읽다가 보면 그런 순간을 제가 매우 좋아한다는 걸 알기도 했고 그걸 그 책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 무슨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아주 절박하고 상처받고 슬픈 그런 어떤 것들을 끌어안고 있는 존재들이 책 속에서는 주인공이라는 것. 그것을 제가 매우 깊이 매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대 그래서 그래서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매우 궁금해졌고 어느 날 보니 저도 나 자신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면서 어떤 노트에 어떤 이야기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생긴 일이고 그냥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왔고 뭐보다도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갖게 된 느낌은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세계들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것 그래서 책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꿈꾸게 된 것 그리고 나도 작가가 이렇게 글 쓴 사람이 되어서 어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충동 그런 것들이 안에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책들은 다른 세상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노스쿨에 들어갔을 때 책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책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가 16살이 되면서 서울을 떠나서 서울을 오게 되었고 그때 서울 올라오면서 뭔가 마음안에 뭔가 내 자신이 꼭 지켜야 하는 그런 꿈같은 것을 갖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확고하게 나는 저 도시에 가서 작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열어둘을 때입니다. 16살이 되었고 16살이 되었고 저는 정라 지역에 정라 지역에 갔고 서울에 갔고 서울에 갔고 서울에 갔고 전해야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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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작가가 되었고 저는 작가가 되었고 저 도시에 도시가 되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말하자면 인간은 아주 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일찍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찍하게 해준 것 그것은 제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결정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계속 걸을 쓰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어떤 자존심이나 엄청 상한 일 앞에서도 나는 정말 작가가 될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정말 작가가 되었고 저는 제 인생의 축복을 통해서 제가 작가한 것입니다. I didn't give up. I always thought that I am going to be a writer someday. Thank you. One of the ancient Van Booker Prize judges told me that when he was on the committee, he had argued for Please Look After Mom to be the winner of the 2012 Prize because it was the most complete novel among the entries. I was really intrigued by that expression of complete novel. And I wondered if you were right, how do you instinctively know and determine for yourself when a novel or a story is complete? It could be in the case of Ammaru Takke, Please Look After Mom or Fritz in general. I'm not sure about this. In fact, all I do is just commit myself to writing and I do it by almost in my writing process. That's all I do. 이제 엄마를 부탁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기에는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1년동안 창작과 비평이라는 자칭 연지를 내부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쓴 기간은 1년이죠. 그런데 제가 앞에 잠깐 제가 16살 때 제가 태어났던 시골마을 떠나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밤에 제가 혼자서 함께 반기차를 타고 일어나는 곳에 오던가 우리 앞에 앉아있는 너무나 고단한 내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도시에 가서 작가가 된다면 언젠가는 저 습고 보이는 그때는 왜냐면 딸하고 작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이니까 그때 내가 정말 작가가 된다면 저 습고 보이는 엄마에게 바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을 써봐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그것이 이 작품의 씨앗입니다. 네. 네. 저는 그룹이 어머니와 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는 그룹의 학생과 일을 했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전달가게 되어 있었을 때, 제 부모님의 저는 고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보고 말하는 건 그 말을 잘 알게 됐을 때, 그는 그룹을 보면서 그리고 그는 그룹이 진하고 매우 진하고 있는 게 일을 갖게 되어 있었을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Yeah apart from each other for a long time. And that was the moment that I excited that I'm going to write a book and devote a beautiful book to my mom.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 안에는 쓰는 기간은 일년이어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어떤 문장들은 제 안에서 10년 전에 완성된 것도 있고 15년 전에 완성된 문장들도 있고 그래요. 완성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 작품 속의 마지막 장면에 엄마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엄마가 환상 속에서 자기 엄마의 무릎을 배면서 혼자 독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독백의 장면에 등장하는 문장이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 나에게 돌릴 수 있는 동안 엄마가 필요했었다는 것을 이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이 문장도 제 마음 안에서 아주 오래전에 완성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가서 그 문장이 자기 자리를 잡을 것인지 이것 때문에 글을 쓰는 순간은 항상 긴장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그 문장이 자리 잡는 것을 느끼면서 여기서 이 작품은 끝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 문장은 이 문장은 이것이 이 문장은 i want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last thing of this book there is the in the last scene mom actually talks about herself it's more of a soliloquy or she talks about my life and the last sentence there is did mom know that I myself be the mama for my for all my life actually this sentence came to me for a very long time ago but I was not sure where to put it for a long time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작품은 이 작품을 다 써놓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잠시 쉬기 위해서 니테이로 여행을 갔다가 그가 베드로 성 땅에서 니케란젤로의 피에타를 보기로 했습니다. 이 책을 끝냈고, 이 책을 끝냈고, 이 책을 끝냈고, 이덜레에 갔다 왔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교회에 갔다 왔다. 그리고 피에타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거를 보는 순간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여행은 첫날을 봤는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애플로그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엄마를 잃어버린지 일주일째가 있고, 이 애플로그의 첫 문장은 엄마를 잃어버린지 죽여갈지다. 그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되는 이야기라는 표현을 어떻게든 하고 싶었는데, 마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그 피에타상을 보는 순간 엄마를 잃어버린지 죽여갈지다. 라는 문장이 다시 쏟아났던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끝난 후에, 이 책을 끝난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을 끝난 띄움을 잃어버린지, 그로그가 안 끝난 후에, 그는 어떻게 이동이 안가서, 그의 책을 끝난 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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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끝난 후에, 작가 안에서는 완성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한 작품을 제가 작가로서 그 작품을 쓴 작가로서 마침표를 찍고 책이 출간되고 나를 넘어서 이제 독자들에게 진이 잃게 되었을 때 그 독자들 마음 안에서 작품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작품에 대해서 의견이 아주 충분할 듯 한 가지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감이 없기를 대신 다양하게 문의를 그리면서 완성되기를 작가로서는 그런 기회를 밟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문의를 받으신 것과 여러 가지 문의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의를 받은 아무튼 문의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본인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의 문의를 받으신 것입니다. 한글자막은 무엇인가요? 작가님께서 이탈리아에서 여행하다가 피에타를 봤을 때 이 문장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또 어떤 작가가 Flawishing Bridge 라는 글을 쓸 때 여행하다가 아꼈던 스토리에서 이것을 보고 돌파구를 찾았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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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lso,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my books is that it describes people on the margin of society. One reason why I describe people on the margin of the society is because it has been my long-held conviction that the role of a writer is to depict not some people who are fully content with their life, but people who are faced with tragic situations. And people who are constantly facing some conflicts in their lives. And people who hate people on the lines areione of their lives. I'm sorry. I talked too long about this one person. In this music or train of thought, essentially, I will wait for the interpretation to finish. 두 글자는 주문과 함께, 제가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국가의 문화가 그 한국인이 이미 출판이 되었지만 이제 영어 번역판으로는 곧 출간을 압도고 있는 책이 바로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를 유리고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어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를 유리고, 이게 영어로 되면서 제목이 아이유이 라이브 겨울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아직 출간 전이에요. 근데 이게 파이럴 본이기는 합니다 미국은 책을 이렇게 내드리고요. 6월 3일 날 정식 출판인데 미리 나왔어요 제가 런던에 갔을 때 미국 출판사에서 와서 제게 이 책을 나왔다고 주고 간 책이어서 제가 아마 처음 보는 순간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이 planes으로 전화를 해보는 게요 저는 지금 가고 싶어도 여러분은 가질 수 없는 책이에요. 지금 읽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절하의 요리 분은 제가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쓴 장표 소설입니다. 엄마를 부탁해 다음으로 쓴 작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음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좀 진실을 알아듣지 말고 조금 용어로 알아듣길 바라요. 제가 엄마를 부탁해 쓰고 나서 몇 년간 마치 엄마의 대변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엄마가 내 마음을 상상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 준 책이었습니다. 내가 엄마의 대본자가 되는 건 상당히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을 쓸 때 제가 장편소설로 쓰려고 했던 여러 작품 숫자들 중에서 가장 젊은이가 굉장한, 가장 젊은이가 굉장한, 엄마를 부탁해야 하는 안산이 반대되는 서재를 가지고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된 게 어디서만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소설은 비극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청춘을 통화해 나가고 있는 내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It's about four different youth who are living a treasure era but are constantly living through the difficult time. 저도 그렇고 수많은 소설가들의 마음속에 욕망한다면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마 나이가 팔순이 됐고 자기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젊은이가 있고 젖은이라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 personally, me, but also as well as other numerous writers, I believe that have this dream that perhaps at the age, even when I reach the age of 80, the audiences should be the youngest, as young as possible. 그래서 이 소설의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고 그 엄마를 부탁해 언제서 쓰게 될지 몰랐는데 엄마를 부탁해 동시에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되었어요. So I have long wanted to write a story of young people and wasn't exactly sure when I'm going to write it after. But after, please look at her mom, I thought it was the appropriate time. So this book. So설은 우리가 어떤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또 인생이 같은 아름다운 순간, 그리고 가슴을 설레고 벅찬 그런 순간의 주인공이기도 한다는 것 그것을 일관되게 제 문장 사이에 계속 연결해 가면서 쓴 작품이기도 합니다. This book depicts, gives an sense of idea to the audiences that although we people or the protagonist in the book can be the protagonist of tragic situations, but at the same time we also can be the protagonist of beautiful moments or fulfilling moments in our life. 배경이, 저는 이 순서의 정의를 밝히지 않았는데, 모두 한국의 청구를 파시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Although I intentionally left out the information that the book is actually written in the period of 1980s in Korea, but everybody somehow understood that it was about 1980s. 한국의 80년대는 정말 아무런 실적 시절이었습니다. It was a really small and sad period of time in 1980s in Korea.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시간보다 강의에서 취미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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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몸은사가 있던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고 실종사 학생운동을 하다가 어디로 살았었는지 알 수 없이 옆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너무나 아픈 기억들이 있지만 무언가를 정의 그러니까 올바름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분신자살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작품 속에 내 젊은이들은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한국 사회에서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 이야기들이 마치 지난 시대의 이야기,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로 묻어질까 봐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 10년 후에 누군가 그때 어쩌면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누군가 그때 젊은이가 된 어떤 사람이 이 작품을 읽을 때 그때도 제가 쓴 이 작품 속에 어떤 문장들을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정윤이 하는 말들이랑 윤 교수가 학생들에게 해주는 말들 그런 말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10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반복해서 얘기하게 되지만 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여튼 그때 그 시절에 젊음을 통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같이 공감하는 작품으로 남아있기를 바르기 때문에 이렇게 연대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는 그의 관심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1980년에 11월에 1월에 1월에 2월에 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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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에 1월에 1월에 2월에 3월에 distant history if I specifically mentioned the time period there in addition to that I also wanted my future readers and audiences to be able to resonate with the protagonist who are living in their 20s in their life passionately even after when I pass away if we're going into the consciousness that I will be right there we'll also do the same introductory parts in Korean and English this is the introductory part 너무 사랑했지만 상처들이 너무 깊어서 헤어지게 된 사람들을 8년, 헤어졌는데 8년 만에 그 남자친구부터 전화가 오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8년 만이었다 나는 단번에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수학이 저편에서 여보세요 하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어디야 하고 물었다 그가 침묵을 지켰다 8년, 짧은 세월이 아니다 1시간 단위로 풀어놓으면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올 것이다 8년 만이라고 말했지만 8년 전에도 우리는 지금은 잊어버린 무슨 일인가로 사람들과 만나 서로 다른 곳을 보다가 헤어질 때야 가만히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그게 다였다 거기가 어디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자정이 지난 여름밤이 없고 이 도시 흠이 지나 오는 가파란 계단 앞이었다는 것밖에 다가가서 손을 잡았던 건 나였다 근처에 과일 가게가 있었는지 자두를 깨물었을 때나 맡아지는 냄새가 푸덕한 공기 속을 떠다니고 있었다 나로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가 놓는 게 작별 인사 대신이었다 이거 1st phone call from him in 8년 전 8년 전을 손을 잡았다 8년 전의 전화는 있는 거 같고 우선 하늘을 감상해 무엇을 말하는거는 hogy 아마도 뭐 조금되지 않게 8년 전의 시간 8년 전의 시간이었다 1년 전의 시간이죠 아마도 부터 있는 일을 했는 num Founder 5년 전의 시간이었다 4년 전의 시간이었다 8년 전의 시간이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There must have been a fruit stand nearby. The scent floating in the humid air reminded me of biting into a plum. Taking his hand and letting it go was my way of saying goodbye. I didn't know what he was thinking, but for me, all the words I wanted to say to him had collected inside me like pearls. I couldn't bring myself to say goodbye or see you later. If I had opened my mouth to say a single word, all of the other expired words we had followed and spilled to the ground, as if the stream that had held them together had snapped. Since I still come to the memory of how we had grown and made church together, I was vexed by the thought that there would be no controlling my feelings once they came undone. But outwardly, I faked a look of composure. I didn't want to spoil my memories of how we used to rely on each other. 작품을 별룩해 준 김솔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얻을 수 있는 거다 찾아나도 안 고민하네. I'm sure we can do it. I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for her, for the translation of this book. So the critic and professor Janet Burrowing, she says that characters, there's one way to think about the traditional story structure, which is of course, you know, we have the rise to the climax of the traditional debut month, but she says there's another kind of movement that happens in fiction, which she calls connection and disconnection. And I think there's a page here, page 57, which you will see four months later, or three months later, maybe if we hug a hundred strangers, something will change. And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ell us more about the world of mercy or redemption, understanding and love in your fiction, because it seems to be a pattern in a bunch of the world. 한 비평가의 제 교수님이 미신 자연의 버럼베이시가 다음날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실 소설이라는 것은 클라이버스로 망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결과 단절을 바탕으로 이야기 부주가 쌓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가님의 책 중에서 257쪽에 보면 모르는 사람 100명을 껴안으면 뭔가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작가님의 소설 속에 있는 용서, 구원, 아니면 남에 대한 이해, 사랑에 대해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그냥 어린 시절에 제가 책을 좋아하고 어떤 작품, 문학 작품, 특히 문학 작품들, 해외 문학을 비롯해서 한국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 작품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문학 작품 안에서 그 모성 같은 걸 느꼈어요. 굉장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모성이죠.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건 그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어색 시발점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 전달해야 될까요? 제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느꼈던, 가졌던 감정들은 그건 내 마음 속에 있는 누구 얘기도 말하지 못하는 같은 그 어떤 폐허 같은 아주 생각한 그 어떤 마음들 그 마음들을 다독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제가 읽었던 수분한 문학 작품들 뭐 셀 수 없죠. 그래서 내 작품도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한 선에 서기를 바라면서 수능 마음 그래서 사실 제 소설은 굉장히 읽기 힘들 겁니다. 읽고 나면 저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주일동안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 다시는 읽지 않겠다. 이러면서 협박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상처들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들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바라보고 직시하고 그러면서 그게 오히려 나중에 힘으로 어떤 에너지로 어떤 살아가는 어떤 의미로 바뀌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작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제가 우울하게 하는 그런 문장들을 쓴다고 해도 그 최종 목적지에는 그렇게 저만 이걸 다 읽어내므로써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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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품이 들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통이나 슬픔을 같이 공유하고 이해하고 뛰어넘음으로써 그것이 힘으로 이렇게 드러내려는 그런 어떤 전환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첫 작품부터 지금까지 쓴 작품 안에 일관되게 흐르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When I was young, I was the kind of child who has always responded to reading book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nd one of the really remarkable experiences that I had while reading these books is that I got the sense of motherhood. I mean, she is pretty hard to explain because it's not a very usual experience that you get when you're reading books, but I got the feeling of motherhood from reading books that's written by other people. It really, truly was a remarkable experience that helped me calm down and soothe my devastating feelings or sometimes also worked as kind of a remedy to my pains and hurts that I've had in my life. I believe that this kind of experience made me want to become a writer and my books, and want my books to assume the exact same role of the books that helped me when I was in difficult situations. I accept and I admit that my books are not very easy to read, and I've also seen some readers who complain that they have suffered depression for a week after reading my book, and so he would say that they're never going to read my book again, but the bottom line of all this is that I want to emphasize that although my book may contain some depressing ideas or stories behind it, but I actually want them to be a turning point for the readers to look back on their life and get the energy to live earnestly and passionately in their life. There's a question that we briefly started talking about in the back, and I was interested in you continuing to answer, so I'm going to bring it up here. Anton Chekhov once said that the role of the artist is to ask questions, not answer them. And the two books we have here that are translated in English are so distinct, and I was interested in what kind of questions, in retrospect, because I think, again, when you're writing a book, those things aren't present per se, but in retrospect, you start to, I think, maybe see what kinds of questions the book is asking, or really what might those be? The book is a little bit more, but in recent years. The book has been asked for a couple of minutes, all the people that are having a different story, and it's been written to the book, and it's about the book of the book that it's called the book. It's about whether you are writing a book that says the book is actually a question of the book, It's about writing how it's been written by the book that's been written by the book in the book that's been written by the book. The book that tells us that it's been written by the book that you said the book is written by,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의 명상인가요? 그거 제가 했는데. That actually was what I said. 명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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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괜찮아요. 명언인가요? I like to argue that I am the person who left, I think that's quote. When I'm writing, I intentionally try to leave a story unfinished. I'm trying to figure out what I'm trying to find. I'm trying to figure out what I'm trying to find. I'm trying to figure out what I'm trying to find. For example, in the book, the audience or readers are never sure whether mom was really found or if she's still alive or not. Or if you will have alternate friends... ... ... ...